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새발나물을 마트에서 250g에 1300원에 사왔어요. 새발나물은 전라남도 신안과 진도 등지, 갯벌에 염분을 먹고 자라서 생으로 먹으면 짠맛이 나오는 오돌오돌 씹히는 식감이 좋죠. 새발나물 손질은 나무 사이에 무른 것만 제거하고 사이사이 깨끗하게 세척해요. 비빔국수 양념장은 고추장 4큰술, 마늘 1큰술, 설탕 3큰술, 식초 3큰술, 매실청 대신 사과, 레몬청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넣고 잘 섞어줍니다. 김치는 70g 준비해서 썰어주고 당근 1분의 1과 사과 1분의 1을 채썰고 세척한 새발나물을 볼에 넣고 버무릴 준비를 합니다. 소면은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500원 동점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잡아주면 1.5인분 양으로 저는 6인분 국수를 삶을 건데요. 끓는 물에 식용유 반큰술 넣고 국수를 넣고 8분에서 10분간 삶아줍니다. 국수 삶는 법은 국수가 끓어오르면 찬물 200ml 정도 붓고 또 끓어오르면 물 200ml 더 붓고 다시 국수가 끓어오르면 국수를 건져 찬물에 치대며 헹궈줍니다. 찬물 국수에 양념장을 부어 국수를 살살 버무리고 세발나물과 김치도 함께 넣어 버무립니다. 저희 아이들은 국수만 먹으면 허전해에서 샤브샤브 고기를 살짝 구워 국수와 함께 돌돌 말아먹으려고 해요. 왠지 고기를 먹어야 든든한 한 끼를 먹은 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구워 비빔국수에 올려줍니다. 국수에 양념이 입혀질 정도로 골고루 버무려주고 그릇에 국수를 담고 데코로 달걀의 1분의 1과 소고기 그리고 새콤달콤한 사과 올려주면 세발나물 비빔국수 완성! 세발나물의 아삭함이 입맛을 살려주고 새콤달콤한 양념과 묵은 김치 그리고 고기까지 한 끼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세발나물 비빔국수였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